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언니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미니언니가 아닌 고은아입니다. 나이는 서른이고요. 아이들을 좋아하고 동화책을 좋아하고 군것질도 좋아하고. 좀 간단간단하게 좀 말해라. 그딴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. 좀 얘기 좀. 왜요? 전 궁금한데? 싫어하는 건요? 싫어하는 거는 싸우는 거. 거짓말하는 거.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고 협박하는 거. 너 물건 누구한테서 받았어? 무슨 물건이야? 클럽에서 뿌리던 거 있잖아.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. 빨갛고 노랗고 클럽에서?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 때린 놈이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목소리 크고 욕하는 거. 몽싱미터! 내 친구 아니야. 사실 저 몸에 그림 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용문신 같은 거 막 무섭고 징그럽잖아요. 솔직히 형님 형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약간 권위주의 뭐 그런. 뭐 그렇게 싫어하는 게 많아. 그냥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그냥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셔야지. 그 민주주의 국가잖아. 그러면 저도 종이에 적어서 제출할까요? 아 네 네. 그거 뭐 적어주시면은 다 같이 다 같이 그거 돌려보는 걸로 하자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. 빨리 그 이분 순서 진행해. 자. 제가 직접 담근 곡주입니다. 청주 소주 탁주. 그냥 이 기호에 맞게 원하는 대로 그냥 가득 따라갖고. 라라라라라라.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야 야. 그 때가 어느 땐데 사발식이야 그냥 알아서 조금씩 마시는 걸로 해. 저희는 다 했지만입니다 형님. 홍기도 하고 똥이도 하고. 저 민주주의면 남녀폭력 아닙니까 형님? 아 그쵸 저희도 다 했는데. 아 근데 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? 야이씨. 아니 저 저 저 마실게요. 저 아까 빼먹었는데 술 좋아해요. 옛날에 조금 술꾼이었거든요. 근데 그냥 마시는 건 재미없으니까. 우리 술게임 할까요?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. 아침에. 고기를. 먹는데. 너 나 귀. 누구야. 나 아니야. 너 아니야?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마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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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싸라. 나 현실추head. venir secondo 노래 중에서. 마싸라 마싸라 마싸라. 아 pity JOE little yeah 너 와라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